오늘 시장 분석과 오우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위투자증권 이영훈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현재 코스피가 다시 2600선 부근까지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먼저 오전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종 선언이 안 나온 데다가 중국의 봉쇄가 지속되고 주말에 나온 미국이 가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재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 그리고 전일 미국 신념물 국채가 장중 3.2%까지 터치하는 등 증시 주변과 인플레의 위협 앞에서 증시는 계속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미증시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먼저 조정을 받은 것과 증시 지표상으로 21년 22년 평균 PBR 1배가 2585라는 점 피보나치 수혈로 본 하락조선이 2560선 그 다음에 22년에 코스피 퍼가 지금 0.95배 등 비교적 견주한 지지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심이 저하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 지표나 정황상으로는 블랙스완의 출현 정황이나 문제치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선 이탈에 따른 패닉셀링 특히 여기에 개별주의 경우는 레버리지 투자 후유증으로 반대면의 증가 등이 낙폭을 키우며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이 큰 상황인데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지수가 지지선이 이탈되면서 패닉셀링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처럼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보이는 것만으로는 증시의 반전을 기대할 내용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간의 낙폭이 컸다는 점하고 펀더멘탈 지표에서 한국의 PBR이 1배라는 거, 그다음에 PER로 계산하면 지금 0.95배에 근접한 시장 지수를 감안하고 본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추가 급락 시에는 저가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공격적인 대응은 쉽지 않지만 대형 우량주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환율 1,300원대에서의 수출주는 분명 메리트가 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수 참여를 위해서는 시장 전반이 안정돼야 되고 특히 환율과 미 국채 수익률에서 반전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에서 6월은 대형 우량주를 저점에서 매수해가는 구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무교중심이 옮겨지는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교체할 건 교체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낙폭을 기록한 섹터 가운데서 실적의 성장성이 확연한 섹터에 대해서도 분할 매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PCB 업체나 5G 섹터 역시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최근 급락한 업종 가운데서 반도체 소부장 역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2,600선이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환율 강세는 시장의 부담일 수 있겠지만 수출주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를 보시고 대형 우량주나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